토종닭 여기 지금 이 솥에 있는 토종닭은 우리가 밑에 자유방목해서 잡아와서 손질해서 이렇게 압력솥에 넣고 엄나무, 오가피, 밤, 대추, 대파, 무, 양파, 황귀, 골고루 약재 넣고 이렇게 압력솥에 삶아서 딸랑딸랑해서 40분을 삶은 토종닭 한방백숙입니다. 일반 그냥 시중에 파는 백숙은 국물이 허옇고 그냥 이상한 색깔이 나는데 이거는 까뭇빛이 돌면서 닭살이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국물도 구수하고 이게 감칠맛이 나요. 토종닭이라든지 쫄리쫄리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걸 부르러니 못닭 좀 그런 느낌이랍니다. 쫄깃쫄깃 맛있어요. 쫄깃 ours 쫄깃 안녕하세요ved 낮잠 효 perfectly